네 이번 시간에는 ph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php라고 하는 것은 이 MySQL과 함께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실행되는 언어입니다. 사용자가 이 url 창에다가 어떤 url을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url로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서버는 그 url에 해당되는 이 php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읽어서 이것을 php의 문법에 맞게 해석한 후에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php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자 여기 제가 url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 opentutorials.org 생활코딩 플랫폼이죠. 이 url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 url에 해당되는 생활코딩을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로 이 사용자가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test.php라고 입력하면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파일 중에 test.ph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데 저 test.php 파일 안에는 이 php 문법에 맞게 작성된 로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또 이 php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을 그 로직에 맞게, 그 문법에 맞게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예제를 좀 보시죠. 이 php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이 웹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들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html과 php가 혼용돼서 사용이 됩니다. 마치 html 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CSS나 스타일시트가, 자바스크립트가 html 안에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html 안에 php의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current time 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꺽쇠, 물음표, php, 그리고 꺽쇠, 닫히는, 물음표 닫히는 꺽쇠, 그리고 그 중간에 echo, date, 뭐 이렇게 적혀있죠. 기타 등등, 이게 뭔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html 문서 안에 이렇게 생긴 기호로 시작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 서버 쪽에 있는 이 시스템은 이 서버는 여기 있는 이걸 보고서 이제부터 php 코드가 등장하겠구나 라고 심적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자들을 이 php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서 그거에 따라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물음표하고 꺽쇠가 닫히면 아 이제 php 코드가 끝났으니까 php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제를 우리 한 번 직접 실습을 한 번 해보죠. 저는 OpenTutorials 저장소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하고 파일 한 다음에 여기서 php.php 라고 하고, 이거 이름이 헷갈리네요. practice 할 때의 p로 해서 phpp로 전할게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만. 자, finish를 하게 되면 phpp.php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 켜볼게요 저는. 자, 여기 ph.pp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내용을 copy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했고요. 그리고 자, 리눅스 안에서 접근을 하는데 localhost openTutorials phpp.php 엔터 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current time, 현재 시간은 13시 32분 33초라고 하고 by php. 그리고 current time is 13시 32분 33초 by javascript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값이 똑같죠. 한번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영역이 있죠.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부분. 이것은 php 엔진에 의해서 해석된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자바스크 브라우저가 정확하게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php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서버 쪽에 있는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세팅되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표시를 해 준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브라우저에 있는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화면을 뿌려 준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php는 서버 사이드, 즉 서버 측에서 해석돼서 동작하고 있는 언어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이 스크립트 부분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클라이언트 측에서 해석돼서 출력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소스 코드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뷰 페이지 소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떨어지죠. 그럼 여기 보시면 current time is 13시 32분 33초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현재가 몇 시간, 몇 시인지는 전혀 적혀있지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이 php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 측에서 이미 계산되고 작동해서 연산돼서 그 결과값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브라우저에게 전송을 하기 때문에 php의 로직 자체는 이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php가 작동해서 출력한 결과 즉, 13시 32분 33초 라고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측, 즉 브라우저 위에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전부 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커런트 타임 두번째 바이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거고 php는 서버에서 이미 해석한 결과를 브라우저에게 전송한다라는 점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간단하게 이 코드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echo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예제에서 예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php echo 전체 닉네임을 이렇게 적어서 요거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소스로 봤을 때 자 스크립트 밑에 바디 사이에 egoing이라고 적히죠. 이것은 echo 라고 하는 것에다가 뒤에다가 egoing이라고 하는 문자 문자는 단 따옴표나 쌍 따옴표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문자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렇게 텍스트가 출력이 된 겁니다. echo 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따라오는 것의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 웹페이지로 웹페이지의 결과로 출력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인데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 쪽 즉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시간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php 파일을 제공하는 php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하고 있는 서버 쪽에 세팅되어 있는 시간을 가져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버 쪽의 시간과 브라우저가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쪽의 시간이 서로 다르다면 이 결과 값은 서로 다른 결과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시간을 표시할 건가 인 부분인데요. 자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변수가 있는데 current hour에다가 get hour라는 걸 통해서 이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시간을 담는 거고요. 변수에다가 min은 이건 miniature의 약자겠죠. 그래서 분을 담고 sec은 이제 second의 약자니까 초를 담는 거죠. 시간, 분, 초를 담아서 현재 시간은 몇 시 그리고 이렇게 콤마, 콜론, 몇 분, 몇 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니까 이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있는 시간을 가져와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PHP에서는 echo 라고 하는 문법이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이 PHP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document.write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포로 도움이 도움이 감사합니다.